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정동원이 새로운 북캐릭터 제이드 1로 변신해 신곡 에러 405인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며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번 티저는 제이디원 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며 풋풋하고 발랄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티저 속에서 제이디원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여학생에게 첫눈에 반하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제이디원의 새로운 음악과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티저는 전형적인 학교 로맨스를 담아내면서도 정동원의 북캐릭터 제이디원만의 독특한 색깔을 부각시켰습니다. 제이디원 캐릭터는 정동원이 이전에 보여준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연기력을 보여주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능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티저가 공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본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에러 405는 현대사회의 디지털 문제와 인간 감정 사이의 충돌을 주제로 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동원은 제이디원을 통해 이러한 현대적 이슈에 대해 섬세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티저는 그의 음악적 실험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이제 제이디원의 캐릭터가 전하는 메시지와 음악적 변화를 기대하며 정동원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이디원의 에러 400원은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음악적 만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티저에서 제이디원은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풋풋하고 활기찬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제이디원 2세 학교에서 만난 여학생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티저는 공편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제이디원은 달콤하고 감동적인 학창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최근 정동원이 공개한 에러 400원 뮤직비디오 티저는 단 몇 초 만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비록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각적 요소와 음악적 매력은 충분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티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며 팬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티저 영상은 제이디원이라는 북 캐릭터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제이디원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풋풋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며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청순하고 순수한 매력을 뽐내며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사랑을 그리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많은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이야기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티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영상의 비주얼과 음악입니다. 정동원은 이전 작품들에서도 시각적 미학을 중요시해왔는데 이번 티저 역시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밝고 선명한 색감, 세련된 촬영 기법, 그리고 정교한 편집이 어우러져 티저 자체가 하나의 완성도 높은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비주얼 요소들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음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티저에 삽입된 음악은 짧지만 강렬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보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특유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한 음악의 분위기는 제이디원의 캐릭터와 잘 어울리며 전체적인 이야기의 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은 티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며 팬들의 귀를 사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팬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티저가 공개된 직후 많은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에러 405라는 제목과 티저의 내용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정동원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제이디원이라는 부캐릭터의 등장이 정동원의 음악적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미 여러 히트곡을 통해 케이팝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에러 405는 이러한 정동원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티저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큼 본편 뮤직비디오와 곡이 공개되면 더 큰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티저는 정동원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이디원이라는 부캐릭터는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정동원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동원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정동원의 음악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러 4배고 티저는 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비주얼과 음악 모드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정동원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곡이 정동원의 또 다른 히트곡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음악팬들 모두 에러 4배고 위 본편을 기다리며 정동원의 미래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신곡 에러 4배고 뮤직비디오는 이미 티저를 통해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풋풋한 매력과 감미로운 음악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본편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높였습니다. 정동원은 그동안의 음악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이디원이라는 새로운 북 캐릭터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들은 물론 많은 음악팬들이 에러 4배고 위 정식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정동원의 미래활동에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동원이 펼칠 음악적 여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에러 4배고 가 그의 또 다른 히트곡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가 정동원의 커리어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멋진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